오늘 특별하게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현장에 있는 언급위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보시면 오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 언급실 전문의가 작가하네요 작가 남궁인 씨입니다 올해 40세가 되시는 분인데 고대의대를 나오셨네요 작가니까 아주 생생하게 여러분들 정언해놨는데 한번 보시죠 현재 한국의 언급의료 필수의료 의료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정확한 이야기를 했네요 현재 제 업무는 언급진로체계의 체계 붕괴의 상징입니다 저는 권역응급센터에서 혼자 근무합니다 여기는 하루 60명 정도를 진료하는 서울 한복판의 권역센터입니다 그리고 매번 듀티마다 의사는 저 혼자입니다 응급실 환자 수는 이전에 비해 줄었습니다 하지만 단순 열상이나 안과, 정형외과, 정신과, 이비인후과 등의 마이너 환자나 명백한 경증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들은 언젠가부터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언급의학과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진료, 업무, 총합은 그전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중환자를 수용하는 곳입니다 꼭 여기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만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환자를 골라받는 업무가 따로 생겼습니다 60명을 혼자서 다 처리를 해야 되네요 그리고 사태 이전이나 이후나 간에 똑같은 수의 환자가 들어오는 거죠 평균적으로 아마 똑같은 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공기가 빠졌기 때문에 업무로도가 엄청나게 과중되겠죠 인근 병원에서 1시간에 2, 3통씩 전화가 걸려옵니다 거의 수용할 수 없지만 환자를 받아달라고 전원 요청인 거죠 1분씩만 들어도 3분입니다 그들은 환자를 받아줄 곳이 없어 절박하지만 저도 절박합니다 1구에서는 5분마다 전화가 옵니다 30초씩만 들어도 6분입니다 그런데 5분마다 환자가 또 제 발로 걸어들어옵니다 30초만 듣고 확인해도 시간당 6분을 쓰게 됩니다 또 보호자나 환자의 개인전화 문의도 옵니다 요즘은 경기도나 강원도나 전남에서도 전화가 옵니다 그만큼 권역 내에서 발생한 환자를 다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권역센터에서 의사인 애는 5개가 기본입니다 인턴 둘을 제외해도 3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전공기가 이런 빈 공간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 혼자입니다 아마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전공이 될 스포트가 충분했겠죠 현재 너구리님께서 현재 대학병원 교수가 당직 쓰는 것은 전공기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입니다 원래는 교수를 덧붙어야 됩니다 제 이야기는 너구리님 제 이야기는 합리적인 게 아니고 대학병원 교수가 당직을 설 수 없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몸이 너무 피곤해 가지고 그리고 현재 숙가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과대학에서 정규직을 지금 안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가를 합리화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교수가 힘들면 교수를 더 뽑아야 되는데 교수를 뽑는 권한은 교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경영자들이 응급의로 숙가가 낮기 때문에 유지가 안 되니까 가장 적은 사람을 뽑아 가지고 많이 돌리는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고치다는 거 아닙니까 전번에 내가 여러 번 통계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한국은 병원에 고용된 의사 수가 매우 적고 의사 1명당 담당해야 될 병상 수가 많은 것이 지금 여기서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게 옳은 거죠 교수를 더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의료비 지출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료비 지출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그 의료비 지출을 못 늘리겠다 하니까 사람을 이렇게 혹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현대 서울이고 여기는 중증 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센터지만 나는 이것을 혼자 합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의대 교수들이 착지를 했다 그렇게 몰고 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주어진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의대 교수도 자기 역할을 수행한 거지 의과대학 교수들이 여러분들 착지의 주인공이다 이런 이야기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체제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돌아간 거죠 지금은 현대 서울이고 여기는 중증 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센터지만 저는 이것을 혼자 합니다 오류가 나중에 발견되거나 처지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또 돌이킬 수 없는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과 부적입니다 현재 의료체계는 시한폭탄입니다 아득아득 막아내는 내 존재가 시한폭탄을 그대로 증명합니다 이게 핵심이 이거네요 시한폭탄이란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원은 문제없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글이 다른 분하고 글하고 좀 다른 것은 작가가 여러분들 전문이니까 훨씬 더 리얼하게 묘사한 겁니다 현재 의료체계는 시한폭탄이란 겁니다 언급의로밖에 안마 아니고 현재 의료체계의 시한폭탄입니다 착취의 주인공이 아니라 착취의 한 손에 든 것은 뭐 좀 무리한 일들이 있었겠죠 그렇다고 했지만 교수들 보고 착취의 주인공이다 이런 표현을 쓸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언어는 가능하면 좀 순화해 사용하고 짜여진 시스템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하니까 한국 사회가 제 가격을 치르고 이러면 의료서비스를 이제부터 누려야겠다는 것이고 의료서비스를 제 가격을 치를 수 없다고 이렇게 하면은 의료서비스의 양하고 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돈은 지불하지 않고 양질의 의료서비를 누리겠다 그렇게 하면은 뭐 그건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교수가 선으로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구리님이 계속 지금 그냥 계속 그렇게 우기시는데 교수가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수도 그냥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가끔 경찰이 와가지고 또 조사도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들 나중에 방송 정지하면 하셔가지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이런 상황에 처해가지고 살아가는 언급실 전문의가 참 너무 이렇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구리놈하고 여러분들이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물이나 이런 걸 볼 때 당신이 착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과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의대 교수가 착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실이 그런데 뭐 그런 이야기를 왜 안 합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죠 자 이게 뭐 이런 지금 상황인 겁니다 나라는 번듯하게 컸고 이와여대 목동병원도 최신 건물이지만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숙가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숙가 문제가 숙가 문제가 중요한데 지금 뭐 상황이 작가니까 아주 언어를 그냥 전국을 찌르네요 현재 의로체계는 시한폭단입니다 현재 응급의로체계는 시한폭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적당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폭탄은 터질 수밖에 없으니까 폭탄이 여러분들 터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말이나 글이 조금은 이렇게 조금 순화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말이나 글을 쓸 때 그리고 단문 같은 걸 쓰는데 과격한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 상대방을 좀 조금 은참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만일에 이제 오늘 방송에 의과대학 교수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방송에 참여하는데 당신이 착취자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무리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이건 거죠 자 이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 방송 강구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계속 의로사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미국 선교사들을 기록한 대단히 감동적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여러분 한번 주목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국의 남서부의 아주 매력적인 그런 주인 애리조나 답사기 두 분 다 제가 이렇게 지필한 책입니다 그 다음 주에